브릭스 리딩 240-1 유닛 12 비트박싱 더 휴먼 비트 우리 오늘은 비트박스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거든 비트박스 들어봤지 이 사람도 지금 비트박스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비트박스는 뭐야 음 드럼이나 이런 악기로 내는 박자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이 입으로 내는 그치 그런 소리를 비트박스 라고 하잖아 비트박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악기가 필요 없겠다 그치 이분이 이렇게 박자를 만들어주고 또 노래를 하는 친구가 있으면 바로 공연이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애 그래서 비트박스가 뭔지 내가 직접 해서 보여주고 싶긴 한데 자신이 없어서 여기 지금 소리를 준비했거든 잠깐만 이건 아주 제일 기본적인 비트박스의 제일 기본이 되는 소리래 이따가 뒤에서 또 이 소리를 어떻게 만들지 같이 얘기해 볼 거거든 그래서 오늘 비트박스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 What do you think he is doing? 저 사람이 뭘 하고 있는 중이라고 너는 생각해? 우리 이런 문장 헷갈리면 do you think 잠깐 지우고 생각하기로 했지? 그는 뭘 하고 있어? 에다가 너는 생각해? 그는 뭘 하고 있다고 생각해? is he singing? 노래를 부르고 있는 중인가? no, he is beatboxing beatboxing 하고 있는 중이야 he is making 만들고 있는 중이야 drum beats 드럼의 박자를 만들고 있는 중이야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만들지? using only his mouth 입만을 사용해서 자신의 입을 사용해서 만들고 있는 중이야 that's awesome 너무 멋져 됐어 그 부분에 비트박스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그래서 질문은 무엇이 비트박스는 뭐야? 라고 물어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비트박싱이 음악의 한 종류가 되었지? did 과거니까 되었지? 라고 이렇게 물어봐야겠지? 그러니까 비트박스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고 이게 어떻게 하나의 음악이 된 거지? 그래서 그 역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 kind는 원래 친절한 이지만 이렇게 a kind of 쓰면 종류의 이런 뜻도 있잖아 종류라는 뜻도 있어서 음악의 한 종류가 됐지? many people can play the drums 드럼을 연주할 수는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some people can make drum beats 드럼 박자를 만들 수 있어 뭘로? 그들의 입으로 음 그것은 굉장히 불가능하게 보여 sim은 보인다 이런 뜻이잖아 그렇지 않아? 라고 doesn't it? 이렇게 얘기했어 우리 이런 거를 부가 의문문이라고 하잖아 이렇게 문장이 다 끝났는데 그렇지 않아? 하고 이렇게 추가하는 부가 의문문 알고 있지? 부가 의문문 만드는 방법 잠깐 간단히 얘기해 보면 앞에가 이렇게 긍정이야 그러면 뒤에는 부정으로 그리고 앞에 주어, 동사 주어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동사잖아 그런데 뒤에는 우리 의문문 만들 때 더지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더지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주어는 뒤에 있어 부가 의문문 얘도 의문문이니까 동사 이런 조동사나 아니면은 비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가야겠지? 그렇지 그렇지 않아 했고 How does a person do that? 어떻게 그런 걸 한 사람이 할 수가 있을까? This amazing skill 이런 멋진 이런 기술은 It's called 불려 뭐라고 불리냐면 비트박싱이라고 불려 비트박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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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박싱은 형태야 한 형태인데 어떤 형태냐면 보컬 목소리란 뜻이고 그 다음에 퍼컬션은 타악기거든 타악기라는 건 이렇게 쳐서 소리를 내는 악기를 타악기라고 하지 예를 들면 드럼이나 북 같은 거 그런 걸 타악기라고 하고 타악기는 타악기는 퍼컬션 그래서 이것은 목소리로 내는 타악기의 한 종류인 거지 그치 한 형태인 거지 비트박싱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 비트박서 이렇게 er 붙여서 비트박스 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소리를 내냐면 사용하는데 입이나 아니면 throat는 목을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코 이렇게 입이나 목이나 코를 사용하지 뭐 하기 위해서 박자를 만들어 내고 리듬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they are basically a human drum machine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사람들은 인간이면서 그러니까 드럼 머신 드럼 기계인데 인간 드럼 기계나 마찬가지인 거지 그치 it takes lots of practice 그런데 아마 이렇게 되려면 lots of practice practice는 연습이니까 아주 많은 연습이 필요할 거야 to become good at it to become good at it good at it good at it은 무엇을 잘한다 할 때 우리 good at 이렇게 하잖아 그치 그것을 잘하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이 필요할 거야 bit boxing is a big part of hiphop music bit boxing은 사실은 힙합 뮤직의 한 큰 부분이야 라고 했잖아 힙합 뮤직에서 비트박스가 나온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it began in the 1980s 1980년대 하려면 이렇게 1980년에다가 s를 붙이면 81년 82년 83년 80년대를 얘기하는 거지 그것은 1980년대에 시작됐지 뉴욕의 길거리에서 back then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우리 과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back 이라고 썼고 그때 rap artist used a bit box rap artist 그 랩을 하는 그런 예술가들은 bit box 라는 걸 사용했는데 그 bit box는 원래 뭐였냐면 이 bit box가 뭔지를 한 번 더 설명할 때 우리 이렇게 컷말을 쓰면 어떤 말을 하고 컷말을 하면 그 말을 한 번 더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하잖아 컷말을 그래서 이런 걸 동격이라고 하는데 이 bit box가 뭐냐면 하고 한 번 더 설명 기계야 어떤 기계 드럼 비트 드럼의 박자를 모방하는 imitate 흉내내다 모방하다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드럼의 박자를 흉내냈던 그런 기계가 바로 bit box였고 정말 이 기계를 사용해 가지고 길거리에서 힙합 뮤직을 공연하고 했나봐 그치 하지만 many of them 그들 중에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은 누굴까 그치 랩 아티스트를 얘기하는 거겠지 이렇게 랩을 하고 힙합을 하는 그러면 이런 예술가들 중에 뒤에 오브가 있으면 뒤에 거예요 앞에 거 이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couldn't buy the machine 그 기계 아까 말한 이 bit box라는 기계를 살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게 너무 expensive 비쌌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so what did the rappers do 그 래퍼들이 무엇을 했을까 그 당시에 they started using their mouth to make beats 박자를 만들기 위해서 입을 사용했지 음 그래서 비트박스가 생각 생겨난 거구나 그치 in fact 사실 some of them became so good that they didn't need drum machines 여기 보면 우리 영어 문장에서 많이 나오는 거 so 하고 that 너무 뭐뭐해서 그래서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잖아 그치 굉장히 자주 볼 수 있거든 그래서 그리고 사실 그들 중 몇몇은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 잘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드럼머신이 아예 필요가 없었어 그치 오히려 드럼머신 보다도 그 정말 그 기계보다도 더 잘했기 때문에 너무 뭐뭐해서 그래서 뭐뭐했어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 더이상 이제 드럼머신이 필요 없었어 one person could rap 한 사람이 음 랩을 하고 그리고 the other person 한 명은 one 그리고 다른 한 명은 and the other 이렇게 얘기하잖아 또 다른 사람은 비트박스를 하고 from there it grew into an art form 이제 거기서부터 그것이 하나의 예술의 형태가 된거지 그치 어 그것은 바로 비트박스를 얘기하는 거고 그치 래퍼들 why don't you try it yourself why don't you 하면 뭐뭐하는게 어때 이런 뜻이잖아 너도 너 스스로 그것을 한번 해보는게 어때 너가 직접 the basic sounds are quite easy to do 그 기본 사운드는 아주 하기가 쉬워 먼저 first make the beat sound boot sound boot sound boot sound out of your mouth 공기를 입 밖으로 내보내 b 이렇게 next try the c sound 이제 c 사운드를 해보는데 you have to close your teeth have to는 뭐뭐해야한다 이런 뜻이니까 뭐해야 된대 close your teeth 이를 이렇게 다물래 벌리지 말고 그리고 tap your tongue 혀를 이빨에다가 이렇게 탭을 살짝 탁 치는 거잖아 그래서 이를 다물고 혀를 이에다 대고 치라는 거지 now mix the sounds together to make a pattern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어 그 소리들을 mix 섞어봐 했는데 어떤 소리 지금 우리 두 가지 소리 내는 방법을 배웠잖아 그치 v 하고 ts 그것을 믹스해서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봐 이랬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우리 소리 들었잖아 다시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어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소리를 연습 other than 온대 그런데 연습을 많이 해야 겠지 keep practicing keep 계속해서 요런 뜻인데 꼭 뒤에 이렇게 img memory 계속해서 연습해 until 언제 언제 니가 그거을 잘할 때까지 옳게 할 때까지 연습을 많이 했어. 근데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 같지. 그래서 여기 보면 비트박싱은 1980년대에 시작됐다는 거 아까 얘기했었고 그것은 힙합의 한 요소야. 힙합은 아주 복잡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댄스하고 알트를 포함하는 이런 복잡한 문화야 라고 했어. 댄스도 있고 알트도 있고 힙합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 There are four other elements. 네 가지 다른 요소들이 있는데 힙합에. 랩핑, 랩하는 거 그리고 비보잉, 춤추는 거지. 디제잉, 그리고 그라피티 알트. 그라피티 알트도 힙합의 문화의 한 종류고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이 힙합의 문화의 한 종류야.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 라고 했고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비트박싱에 대해서 얘기해 봤네. 그치? 그래서 비트박스는 힙합에서 힙합의 어떤 문화에서 나온 거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었어. 오늘은 힙합에 대해서 얘기했고 여기까지 할게.